오늘부터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전국 약 300만 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앱에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반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삼성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멸기 카드를 긁는 곳에 스마트폰을 대면 결제가 되고, 키오스크에서는 신용카드나 삼성페이를 선택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삼성페이 결제 위젯도 제공되며, 상반기 중에는 앱을 통한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시에도 삼성페이가 연동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QR 현장 결제 시 제공되는 가맹점별 프로모션 및 제휴사 멤버십 자동 적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